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트 프리온당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테란, 엔스클랜의 슬레이어 선수 밑에 5시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쪽에 녹스클랜의 마지막 선수 하리 선수가 위쪽에 11시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태태전이면 많이 싫어하시죠 뭐 재미가 없다 하는게 별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태태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테란 유저들은 뭐 태태전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게 레더에서 워낙 테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나마 좀 줄어들긴 했는데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테란이 워낙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레더를 하게 되면 무조건 테란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어느 분이 더 테란 태태전을 더 준비를 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투병형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게 300형 사신이 될지 아니면 투병형 사신을 해서 운영형으로 넘어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300형까지 올리고 두 번째 가스를 올려야지 300형 사신이 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죠 300형을 올려주면서 자 이거 운영 없이 지금 300형 사신인데 가스 올려주면서 사신 한 마리 찍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콜을 지어주신 다음에 바로 궤도를 올려주시면 어느 정도 빌드가 맞기 때문에 운영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300형 사신을 막을 수 있는게 뭐냐면 지금 원 원 병형에 군수공장 그리고 투카스 를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입구를 막아주면서 자 아직까지 궤도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요 지금쯤 궤도를 올려줘야지 어느 정도 자원 밸런스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상대방의 사신을 확인했고요 자 멀티가 없는데 사신이 나왔고 두 번째 보호콜가 먼저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사신 더블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보호콜을 지키기 전에 일군이 내려와서 앞바닥을 짚고 가기 때문에 이거를 예상을 한다면 투병형 사신 삼병형 사신을 예상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해병의 위치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탱크가 나오게 된다면 사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 사신 아우 사신 좋아요 컨트롤 좋고요 해병 움직여 주면서 신경 써야죠 계속 이쪽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지금 잡혔죠 오 이거는 되게 아쉬운 장면인데요 지금 첫 번째 사신이 살아주면서 시간을 끌고 뒤쪽에 다시 두 번째 사신 세 번째 사신이 올라오면서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탱크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삼병형 사신으로 이득을 못 보기 때문에 해병도 지금 탱크 나오죠 그러면 사신으로 이제 할 게 없어요 오히려 태크도 느려지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러면은 사신을 그만 뽑고 차라리 멀티를 가져가면서 상대보다 앞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 같고요 멀티는 내려가서 지어도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오 가죠 자 이거 사진을 봤어요 사진 다 돌아가야죠 돌아가거나 그렇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탱크까지 하나 남아있거든요 자 이거 컨트롤 컨트롤 중요합니다 지금 탱크 보고요 한 대 터졌죠 가까이 붙어져 이렇게 오 이거 위쪽으로 옮겨졌나요 어 터져요 자 이거는 어 조금 아쉬운 장면인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그러면 자 이거 원해 여기서 떨어지면 막을 병력이 없거든요 자 사신도 지금 다 잡혔고요 일꾼의 피해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이 병력은 탱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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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면 돼요 해병은 다 잃어도 되거든요 탱크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고요 자 탱노선으로 그렇죠 이렇게 갈아타면서 해병만 잃고 으이쿠 으이쿠 해병 빨리 와야죠 해병 빨리 와야죠 자 아직 그래도 앞바당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스팀팩 업과 그리고 바이오닛 병력으로 좀 더 시간을 끌어주는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신경 쓰이죠 해방선까지 왔어요 해방선 뭘로 막죠 지금 유닛도 지금 안 뽑고 계시고요 자 이제 뽑고 있고 있는데 자 테란도 지금 빨간색깔 자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빨간색깔 슬레온 선수도 신경 써야 되고요 자 뒤쪽으로 와 굉장히 테크가 높은 유닛들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해병들이 아 들었죠 일꾼까지 같이 가는데 해방선을 해방선 점사 아 죽지를 않아요 해방선이 일꾼 모였어요 아이고 아 지지 네 네 네 네 네 네